아, 이분 내려가요. 막둥이, 여가 그 청담에서 옷 제일 잘한다는 그 집 맞나? 사람 좀 불러봐라. 수트 맞추신다고요? 여기서 제일 좋은 원단으로 한 볼 쫙 뽑아주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사이즈를 좀 질게요. 아, 뒤에 계신 분은... 아, 우리 막둥이. 막둥이요? 어. 막둥이가 많이 키시네요. 아, 왜 또? 일 잘하지. 아, 죄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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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가지고, 죄송해. 죄송해. 제가 그럼 앞에 가서 좀 질도록 할게요. 자, 이걸 잠시만요. 가운데 여기도 좀 재볼게요. 어, 잠깐만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걸 왜 쟤? 어,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복수 차신 것 같은데. 어우, 이거... 살이야, 살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요. 아, 지금 이거 옷을 맞추는 곳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지금 급하거든요. 이거 터질 것 같은데. 아니, 원래 나온 배야. 어?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? 원래 나온 배야. 게사류 이런 거 전혀 안 드시고? 아니, 뭐 어렸을 때 좀 먹었는데 그냥 원래 나온 배야. 어이, 뭐예요? 아니, 그냥 뭐, 이거 어렸을 때. 어이, 생선이네. 아니, 그냥 말했지. 오, 이거 잉어예요, 붕어예요? 잉어면은 이거 아들이에요. 양반 안 돼. 제가 돼니까 임신 아니라고 돼질래. 돼지는 그쪽이시고요. 아니, 그 돼질래가 제가 아니다. 나의 길을 못 하니깐. 응, 됐어. 형 씨. 네. 너 눈빛 착하게 해야지. 뭐라고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진다니까. 아... 엉덩이는 엄청 처지셨네요? 운동을 여기만 하시나봐요. 아니라고. 아니, 엉덩이가 안 나오고... 그만 만져라. 눈 감고 만지면 지금 여기가 엉덩이 같거든요. 와, 임마가 오늘 좀 안 되겠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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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자꾸 왜 오시는 거예요? 저 때리지도 않을 거면서? 오, 수박 소리 나네요. 이 사람아, 배야, 배. 꼭 썩고 오셔야지. 헉! 이러면 수트가... 잠깐만. 와, 깜지 좋다, 얘. 1위에 3강 하는데 보여드릴까요? 1위에 3강.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가슴 돌려주면 재게요. 잠깐만, 뭐. 잠깐만. 잠시만요. 잠깐만. 아니, 저 꼭지를 이 양반. 아, 저 꼭지? 저 아무거나.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죄송합니다. 꼭짓점을 좀 안아야 되거든요? 어허 살짝만 세워가지고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빨리 빨리 젤게요 제가 침 발라가지고 어허 아 돌아가 보겠네 아야 야 정리 좀 해라 아 저기요 도라이도 아이고 이거 죽고 싶니? 네? 죽고 싶어요? 이 형님 목소리 왜 이래요? 오늘 무뎌줄게요? 뭘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지금 형님 오늘 죽을래? 아니 형님 지금 몸은 터미네이터인데 목소리 팅커베리이시라 오늘 날 까볼까? 뭘까요 어딜까요? 소찬이 TLS 올라가죠? 안 올라가 오늘 죽어볼래? 잠시만요 아니 이분 데려가요 이분 이분